안녕하세요. 길성희윤 선생님입니다. 2015년 11월 고1 모의고사 35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부터 먼저 보면요. 일식 때 태양빛을 바라보면 눈에 더 위험하다는 오해예요. 그러니까 일식 때 태양빛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더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이겠죠? 그죠? 한번 보죠. People are Cautioned. 이거는 수거로 좀 기억하세요. Be Cautioned to 부정사. 뭐 뭐 하지 말라고 주의를 받다라는 거죠. 수동태라는 걸 좀 주의하세요. 사람들이 Cautioned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를 하다 주의를 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받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Solar Eclipse라고 하는 것은 일식이 되겠죠?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을 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일식의 시간동안에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를 받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일식 때는 태양을 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Because 그 이유가 여기서는 주어가 여기가 다 주어예요. Brightness, Ultra Light. 여기가 주어거든요. 복수 주어예요. 복수 주어가 두 개니까. 그죠? 그래서 동사도 복수가 나왔다. 요거 좀. R 요거 알아두시고.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직접적인 태양빛에서 나오는 자외선과 밝기가 우리 눈에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날 때는 절대로 태양을 바라보지 말라 라고 주의를 받는다는 거죠. 주의를 받는다는 거. 자 그 다음. 이러한 좋은 충고는. 좋은 충고는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Often Misunderstood By. 역시 수동트네요. 여기서 도스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Who think that? That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That 이하가 뭐냐면 Sunlight, 태양빛은 At that special time. 자 이 특별한 시간에. 즉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그죠? 이 때에 More damaging. 더 해롭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에 의해서 종종 오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빛을 보는 것이 더 해롭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고를 한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이해가죠? 여기 수동태. 주어가 어드바이스니까. 얘가 이해가 되는 거니까. 수동태 좀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후와 됐을 잡아두시는데. 이 후는 관계 대명사죠. 어떠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후는 됐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됐은 접속사죠. 요건 다른 걸로 못 바꾸겠죠. 생략은 가능하겠지만. 자 아무튼 다시 내용 가보면. 그런데. steering at the sun when it is high in the sky. when it is high in the sky. it은 태양을 말하는 거죠. 태양이 하늘 높이 있을 때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steer as은 이제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한 포. 해롭다. whether or not the eclipse occurs. 일식이 발생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식이 발생하든 안 하든지 간에. 즉 일식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하늘 위에 태양이 있을 때 쳐다보는 것은. 무조건 안 좋다는 거죠. 더 나쁘고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occurs란 단어는 발생하다라는 뜻이죠. 이거 자주 나오는 유명한 거죠. 동의어로는 takes place가 있죠. 그 다음에 happens도 있고요. 이거는 자동사죠. 자동사는 뭐다? 수동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거는 is occurred.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케이. 인팩트 사실상. staring at the bare sun. bare sun은요. 완전히 노출된. 즉 일식이 아닐 때. 완전히 노출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small handful. 더 안 좋다는 거죠. 언제요? when part of the moon blocks it. 이건 뭐죠? 태양의 일부가. 아니. 달의 일부가. 이것을 막을 때 보다. 그러니까 이건 일식이죠. 일식. 일식이 일어날 때보다. 그냥 완전히 노출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더 해롭다는 거죠. 오히려.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the reason for this special caution. 이 특별한 경고.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일식 때만. 일식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눈에 안 좋아.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simply that. more people are interested. 이게 중요해요. 자 이때는요. this time은 일식이죠. 일식이 일어날 때는. 사람. 평소에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일식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태양을 바라보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서. 일식 때 하늘을 보면은. 더 안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죠? 그래서 이 부분. 빈칸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사람들이 일식이 있을 때. 태양을 바라보는데. 흥미를 갖게 되니까. 더 많이 바라보니까. 좀 주의하자. 이런 의미로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해 가시죠? 거기까지 봐 두시면 되겠고요. 주제 나올 수 있습니다. 태양빛을 일식 때 바라보는 것이. 더 위험하지는 않다. 내용일치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오히려 덜 위험한 거죠. 아까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에 업법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거 수동태랑 수일치. 이런 거 수동태. 후랑탯. 요것도 수동태. 요거 자동사. 수동태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이즈가 주어네요. 이즈가 동사죠. 스티어링이 주어라서. 그 다음에 요 부분. 빈칸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5번 문장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무관한 문장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35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